한 하나 사람들 moi, je 저 moi et toi 저와 당신 nous deux 우리 둘 다 lui, il 그 lui, il 그와 그녀 그와 그녀 그와 그들 둘 다 l'homme 남자 la femme 여자 l'enfant 아이 아이 une famille 가족 가족 ma famille 저의 가족 저의 가족 저의 가족 여기 뒤에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ille il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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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 두, 둘, 둘, la famille,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le grand-père, 할아버지, la grand-mère, 할머니, 그와 그녀, 그와 그녀, 아버지, 아버지, la mère, 어머니, 어머니, lui et elle, 그와 그녀, 그와 그녀, 그와 그녀, 그와 그녀, 그와 그녀, 남동생, 형, 오빠, 남동생, 남 동생, la sœur, 누나, 언니, 여동생, 누나, 언니, 여동생, 그와 그녀 삼촌 이모, 고모 그와 그녀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작지 않아요 가족이에요 셋 서로 알아가기 잘 지내세요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이것이 제 주소예요 이것이 제 주소예요 내일 서로 만날까요 내일 서로 만날까요 내일 서로 만날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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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4 4 4 5 5 5 5 5 5 6 6 5 7 7 8 9 9 9 10 9 10 10 10 10 10 11 12 12 12 13 14 14 15 15 16 15 15 16 16 C'est l'institutrice.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C'est la classe. 저건 반이에요. Que faisons-nous?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Nous apprenons.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Nous apprenons une langue.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J'apprends l'anglais. 저는 영어를 배워요. 저는 영어를 배워요.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il apprende l'alman. 그는 독어를 배워요. 그는 독어를 배워요. nous apprenons le français.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vous apprenne l'italien. vous apprennez l'italien. vous apprenons. je vous apprenons une langue. vous apprenons une langue. il est intéressant.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다섯 나라들과 언어들 저는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그는 영어를 해요.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드리드에 시투에 온 에스파니아.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parlez-vous tous les deux allemands? 당신들 둘 다 독어를 해요? 당신들 둘 다 독어를 해요? LONDREM은 독일에 있어요. LONDREG Est UN CAPITAL. LONDON은 수도예요. LONDON은 수도예요. 마드리드에 BERLIN 마드리드와 베를름도 수도예요. 마드리드와 베를름도 수도예요. 이 수도들은 크고 시끄러워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읽고 쓰기 저는 읽어요. 저는 글자를 읽어요. 저는 단어를 읽어요. 저는 문장을 읽어요. 저는 편지를 읽어요. 저는 책을 읽어요. 저는 읽어요. 당신은 읽어요. 그는 읽어요. 저는 글자를 읽어요. 제가 읽어요. 저는 단어를 읽어요. 제가 읽어요. 저는 문장을 읽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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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저는 써요. 그는 써요 7 일곱 일곱 숫자 숫자 Je compte 저는 세요 저는 세요 1, 2, 3 1, 2, 3 1, 2, 3 Je compte jusqu'à 3 저는 세요 Je compte de nouveau 저는 더 세요 4, 5, 6 4, 5, 6 4, 5, 6 7, 8, 9 7, 8, 9 7, 8, 9 7, 8, 9 Il compte 왈터 당신은 세요 당신은 세요 당신은 세요 당신은 세요 Il Conte 그는 세요 그는 세요 그는 세요 1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4. le quatrième 4. 네 번째 5. le cinquième 5. 다섯 번째 6. le sixième 6. 여섯 번째 7. le septième 7. 일곱 번째 7. 일곱 번째 8. le huitième 8. 여덟 번째 8. 여덟 번째 9. le neuvième 9. 아홉 번째 9. 아홉 번째 8. 여덟 8. 여덟 8. 여덟 8. 여덟 9. 시간 10. 시간 10. 시간 11. 만ρεί 10. Hind 10. 지금 몇 시예요? 10. 지금 몇 시예요? 10. 경 10. 다섯 11. 11. 12. 2시예요. 3시예요. 4시예요. 5시예요. 5시예요. 6시예요. 7시예요. 8시예요. 9시예요. 10시예요. 11시예요. 11시예요. 12시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예요. 1분 30초예요. 1분 30초예요. 2분 30초예요. le jeudi 목요일 목요일 le vendredi 금요일 금요일 le samedi 토요일 토요일 le dimanche 일요일 일요일 la semaine 일주일 일주일 du lundi au dimanche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le premier jour est le lundi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le deuxième jour est le mardi 둘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le troisième jour est le mercredi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le quatrième jour est le jeudi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le cinquième jour est le vendredi le cinquième jour est le vendredi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le sixième jour est le samedi 여섯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에는 5일만 일해요. 10. 열. 어제, 오늘, 내일.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는 외. 내가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피터예요. 피터는 학생이에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마르타예요. 저분은 마르타예요. 마르타는 비서예요.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피터의 친구예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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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6개월이에요 이것은 6개월이에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7월 7월 8월 8월 7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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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re 11월 11월 décembre 12월 12월 ce sont aussi 6 mois 이것도 6개월이에요 이것도 6개월이에요 juillet, août, septembre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octobre, novembre, décembre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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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boissons 음료들 음료들 12월 14. 15. 16. 17. 19. 21. 22. 저는 생수를 마셔요. Bois-tu du thé au citron?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Bois-tu du café avec du sucre?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Bois-tu de l'eau avec des glaçons?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Il y a une fête ici? 여기 파티가 있어요. Les gens boivent du champagne.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Les gens boivent du vin et de la bière.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Bois-tu de l'alcool? 당신은 술을 마셔요? Bois-tu du whisky?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Bois-tu du coca avec du rum?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Je n'aime pas le champagne.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Je n'aime pas le 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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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tu ce sera très bien. Sche danketter avec du adjective Je n'aime pas le vin. D'alcool psio et du jus de pomme. Je n'aime pas le vin. L'enfant aime le vin et le vin. Je n'aime pas le vin et le vin.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13 열셋 열셋 les activités 활동들 활동들 Que fait Marte? Marta는 무슨 일을 해요? Elle travaille dans un bureau.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Elle travaille sur un ordinateur.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O est Marte? Marta는 어디 있어요? Marta는 어디 있어요? Au cinéma. 영화관에요. 영화관에요. Elle regarde un film.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수사 estiverồnktorista que fait Pierre? 그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녀는, 우 해왔 teach singing.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오에 피에르 피터는 어디 있어요 피터는 어디 있어요 오 카페 카페에요 카페에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오에르 틸 알레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오 콘서트 콘서트 장요 Ils aiment écouter de la musique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dans les discothèques 열 넷 couleur 색깔 색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sur 푸른 초록색이에요. 흙은 갈색이에요. 구름은 회색이에요. 타이어는 검은색이에요. 눈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태양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오렌지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앵두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물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흙은 무슨 색이에요. 갈색 흙은 무슨 색이에요. 갈색 quel est la couleur du nuage. 그리 구름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 구름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 quel est la couleur des pneus. 노아 노아 타이어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타이어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타이어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15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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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fruit et aliments 과일 과일 과 과일 과 음식 J'ai une fraise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우리의 수프에 넣을 당근은 무섭 schools에요? 어떤omy społec? 어디 Bao 세즈 열여섯 계절과 날씨 이것은 계절이에요 이것은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여름은 따뜻해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추워요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따뜻해요 맑아요 화창해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추워요 오늘은 따뜻해요 열일곱 집 안에서 Voici notre maison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La cave est en bas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aucune rue ne passe devant la maison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Il y a des arbres à côté de la maison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Voici mon appartement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Voici la cuisine et la salle de bain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Voici la salle de séjour Voici la salle de séjour et la chambre à coucher 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Mais les fenêtres sont ouvertes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Il fait chaud aujourd'hui 오늘은 더워요 Nous allons dans la salle de séjour 우리는 거실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가고 있어요 Il y a un sofa et un fauteuil 소파와 안락의자가 저기 있어요 앉으세요 Mon ordinateur est là-bas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Ma chaîne stéréo est là-bas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La television est toute neuve TV는 새 거예요 TV는 새 거예요 18 18 18 18 faire le ménage 집 청소 집 청소 집 청소 Aujourd'hui nous sommes samedi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조둘 돔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있어요 오조둘 nous faisons le ménage dans l'apartement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할머니는 꽃에 물을 주고 계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창문들이 더러워요. 바닥이 더러워요. 바닥이 더러워요. 그릇들이 더러워요. 그릇들이 더러워요. 누가 창문을 닦아요? 누가 창문을 닦아요?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19 19 19 19 19 19 부엌에서 당신은 새 부엌이 있어요? 당신은 오늘 뭘 요리하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뭘 요리하고 싶어요? 당신은 전기로 요리해요? 아니면 가스로 요리해요? 당신은 전기로 요리해요? 아니면 가스로 요리해요? 제가 양파를 자를까요? 제가 양파를 자를까요? 제가 감자 껍질을 벗길까요? 제가 감자 껍질을 벗길까요? 제가 양상추를 씻을까요? 제가 양상추를 씻을까요? 어디가 있어요? 유리잔들이 어디 있어요? 그릇들이 어디 있어요? 그릇들이 어디 있어요? où sont les couverts? 수저가 어디 있어요? 수저가 어디 있어요? as-tu un ouvre-boîte? 당신은 깡통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깡통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깡통 따개가 있어요? as-tu un tir-bouchon? 당신은 코르크 마개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코르크 마개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스프를 이 솥에 요리하고 있어요? 당신은 스프를 이 솥에 요리하고 있어요? 당신은 생선을 이 팬에 굽고 있어요? 당신은 생선을 이 펜에 굽고 있어요? 당신은 채소를 이 그릴에 굽고 있어요? 저는 밥상을 차려요. 저는 밥상을 차려요. 여기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 있어요. 여기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 있어요. 여기 유리잔과 접시와 넵킨이 있어요. 여기 유리잔과 접시와 넵킨이 있어요. 일상 대화 1 일상 대화 1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뭘 마시고 싶어요? 뭘 마시고 싶어요? 뭘 마시고 싶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이게 제 CD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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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개가 있어요? 아vez-vous un chat? 고양이가 있어요? Voici mes livres 이게 제 책들이에요 En ce moment, je lis ce livre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Qu'est-ce que vous aimez lire? 뭘 읽는 걸 좋아해요? 뭘 읽는 걸 좋아해요? Aimez-vous aller au concert?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Aimez-vous aller au théâtre?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Aimez-vous aller à l'opéra? Opéra 가는 걸 좋아해요? Opéra 가는 걸 좋아해요? 21 21 21 Conversation 2 일상 대화 2 일상 대화 2 D'où venez-vous?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The ball The ball Vazel에서요 Vazel에서요 Vazel se trouve en Suisse Vazel은 스위스에 있어요 Vazel은 스위스에 있어요 Vazel은 스위스에 있어요 Vazel은 스위스에 있어요 윌러 씨를 소개해도 될까요? 그는 외국인이에요. 그는 여러 언어를 해요. 그는 여러 언어를 해요. 여기 처음 왔어요? 아니요. 작년에 한 번 왔어요. 일주일만 있었지만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경치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경치도 마음에 들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저는 번역가예요. 저는 번역가예요. 저는 책을 번역해요. 이곳에 혼자 왔어요. 이곳에 혼자 왔어요? 그리고 저 둘도 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 둘도 제 아이들이에요. 22 22 22 22 22 22 23 23 23 24 25 25 25 25 26 담배 피워요? 오토바이, oui. 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피워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피워요. Est-ce que ça vous dérange si je fume? 제가 담배를 피우면 방해가 돼요? Non, pas du tout.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ça ne me dérange pas. 그건 저에게 방해가 안 돼요. Prendriez-vous quelque chose à boire? 뭘 마시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Un cognac? Brandio? Brandio? Non, plutôt une bière. 아니요. 맥주가 낫겠어요. 아니요, 맥주가 낫겠어요. Voyagez-vous beaucoup?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을 많이 해요? Oui, mais ce sont principalement des voyages d'affaires. 네, 대부분 출장 여행들이에요. 네, 대부분 출장 여행들이에요. Mais maintenant, nous sommes en vacances.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에요. Quel chaleur!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Oui, aujourd'hui, il fait vraiment chaud. 네, 오늘은 정말 더워요. 네, 오늘은 정말 더워요. Allons sur le balcon. Balcony-lo na-ga-yo. Balcony-lo na-ga-yo. Demain, il yora une fête. 내일은, 여기서 파티가 있어요. 내일은, 여기서 파티가 있어요. Est-ce que vous y venez aussi? 당신도 와요? 당신도 와요? Oui, nous y sommes aussi invités. 네, 우리도 초대 받았어요. 네, 우리도 초대 받았어요. 23 23 23 23 23 Apprendre des langues étrangères 외국어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Où avez-vous appris l'espagnol?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Parlez-vous également portugais? Portugal어도 할 줄 알아요? Portugal어도 할 줄 알아요? Oui, je parle aussi un peu l'Italien. 네, 그리고 이태리어도 약간 해요. 네, 그리고 이태리어도 약간 해요. Je trouve que vous parlez très bien.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해요. Les langues se ressemblent. 그 언어들은 꽤 비슷해요. Je peux bien les comprendre. 저는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Mais les parler et les écrire est difficile.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어려워요. Je fais encore beaucoup de fautes. 저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해요. N'hésitez pas à me corriger, s'il vous plaît. Vous avez un peu l'accent. 약간의 억양만 있어요. On devine d'où vous venez.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의 모국어가 뭐예요? Suivez-vous des cours de langue? 어학원 코스를 하는 중이에요? Quel matériel utilisez-vous? 어떤 교재를 사용해요? Pour le moment, je ne m'en souviens plus.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Le titre ne me revient pas.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Je ne m'en souviens plus. je ne m'en souviens plus.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24. 24. 24. Le rendez-vous. 약속. 약속. 아, tu raté le bus?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je t'ai attendu pendant une demi-heure. 당신은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을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아, tu oublié d'amener ton portable avec toi?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sois plus ponctuelle la prochaine fois.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prends un taxi la prochaine fois.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아, men, un parapluie la prochaine fois.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Je suis libre demain. 저 내일 쉬는 날이에요. Pouvons-nous nous rencontrer demain? 우리 내일 만날까요? Je suis désolé. demain cela ne me convient pas.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 안 돼요. 아, tu prévu quelque chose ce weekend? 이번 주말에 벌써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벌써 계획이 있어요? 우, 아, tu déjà rendezvous? 아니면 벌써 약속이 있어요? 아니면 벌써 약속이 있어요? Je propose que nous nous rencontrions ce weekend.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우리 해변에 만났으면 해요. 우리 해변에 갈까요? 우리 소풍 갈까요? 우리 해변에 갈까요? 우리 해변에 갈까요? 우리 산에 갈까요? 사무실에서 픽업할게요. 집에서 픽업할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할게요. 25. 스물다섯. 시내에서. 역에 가고 싶어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je voudrais aller dans le centre-ville. 시내에 가고 싶어요. 시내에 가고 싶어요. 시내에 가고 싶어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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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도가 필요해요. 호텔이 필요해요. 차를 빌리고 싶어요. 제 신용카드가 여기 있어요. 제 운전면허증이 여기 있어요. 시내에 볼 게 뭐가 있어요? 구시가지로 가세요. 도시 관광을 하세요. 한국 관광 투어를 하세요. 한국 관광 투어를 하세요. 한국 관광 투어를 하세요. 다른 흥미로운 곳들이 있어요. 26 저기 산이 보여요? 저기 산이 보여요? 저기 강이 보여요? 저기 강이 보여요? 저기 강이 보여요? 아니요? 여기 강이 보여요? 저기 호수가 보여요? 저기 호수가 보여요? 세트 피에르, 메 플래 이 돌이 좋아요 이 돌이 좋아요 저 공원이 좋아요 저 공원이 좋아요 저 정원이 좋아요 이 꽃이 좋아요 저게 예쁜 것 같아요 저게 예쁜 것 같아요 저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게 멋진 것 같아요 저게 멋진 것 같아요 저게 못생긴 것 같아요 저게 못생긴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27 27 27 호텔에서 도착 빈 방이 있어요? 24 31 31 32 32 34 36 J'ai besoin d'une chambre simple. 저는 1인실이 필요해요. J'ai besoin d'une chambre double. 저는 2인실이 필요해요. Combien 굿 la chambre pour la nuit? 방이 하룻밤에 얼마예요? Je voudrais une chambre avec bain. 욕실이 있는 방을 원해요. Je voudrais une chambre avec douche. 샤워기가 있는 방을 원해요. Puis-je voir la chambre? 방을 봐도 돼요? Y a-t-il un garage ici? 여기 차고가 있어요? Y a-t-il un coffre-fort ici? 여기 금고가 있어요? Y a-t-il un fax ici? 여기 팩스가 있어요? 여기 팩스가 있어요? Bon. Je prends la chambre. Voisi les clés. Voisi les clés. Voisi mes bagages. 여기 제 짐이 있어요? A quelle heure est servie le petit déjeuner? A quelle heure est servie le petit déjeuner?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A quelle heure est servie le petit déjeuner?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 샤워기가 작동 안 해요. Il n'y a pas du chaud. 더운 물이 안 나와요. Pouvez-vous réparer ça?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수리해 줄 수 있어요? Il n'y a pas de téléphone dans la chambre. 방에 전화가 없어요. 방에 전화가 없어요. Il n'y a pas de télévision dans la chambre. 방에 TV가 없어요. La chambre n'a pas de balcon. 방에 발코니가 없어요. 방에 발코니가 없어요. La chambre est trop bruyante.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La chambre est trop petite. 방이 너무 작아요. La chambre est trop sombre. 방이 너무 어두워요. Le chauffage ne fonctionne pas. 히터가 작동 안 해요. 히터가 작동 안 해요. La climatisation ne fonctionne pas. 에어컨이 작동 안 해요. 에어컨이 작동 안 해요. La television est cassée. TV가 작동 안 해요. TV가 작동 안 해요. Ça ne me plaît pas. 저건 마음에 안 들어요. C'est trop cher pour moi. 저건 너무 비싸요. Avez-vous quelque chose de moins cher? 더 싼 게 있어요? 더 싼 게 있어요? 에스킬리아, une auberge de jeunesse dans les environs.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에스킬리아, une auberge de jeunesse dans les environs.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에스킬리아, un restaurant dans les environs. 근처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29. 29. 레스토랑에서 일 이 테이블이 비었어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뭘 추천하시겠어요? 맥주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설탕을 넣어 주세요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담배 있어요? 담배 있어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들어 가고kry면을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나이프가 없어요 나이프가 없어요 бу기인데요 숟가락이 없어요 30 30 Au restaurant de 레스토랑에서 2 Un jus de pomme, s'il vous plaît 사과 주스를 주세요 Une limonade, s'il vous plaît Lemonade, s'il vous plaît Un jus de tomate, s'il vous plaît Tomato juice, s'il vous plaît J'aimerais un ver de vin rouge Red wine 한 잔을 주세요 Red wine 한 잔을 주세요 J'aimerais un ver de vin blanc White wine 한 잔을 주세요 White wine 한 잔을 주세요 J'aimerais une bouteille de champagne Champagne, s'il vous plaît Champagne, s'il vous plaît Champagne, s'il vous plaît Champagne, s'il vous plaît En tu le poisson ? Aime-tu le poisson ? Aime-tu le poisson ? Aime-tu le poisson ? Je désirerai un plat de légume Je désirerai quelque chose qui ne prend pas longtemps Je désirerai quelque chose qui ne prend pasĩ P tailors vous plaît M secteur, s'il vous plaît 그걸 밥과 같이 드릴까요? 그걸 파스타와 같이 드릴까요? 그걸 감자와 같이 드릴까요? 그걸 감자와 같이 드릴까요? 그건 맛이 없어요. 음식이 차가워요. 음식이 차가워요. 이건 주문 안 했어요. 이건 주문 안 했어요. 31 에피타이저를 주세요 je voudrais une salade 샐러드를 주세요 je voudrais une soupe 수프를 주세요 je voudrais un dessert 디저트를 주세요 je voudrais une glace avec de la crème fraîche 생크림 얹은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je voudrais un fruit ou du fromage 과일이나 치즈를 주세요 과일이나 치즈를 주세요 nous voudrions prendre le petit déjeuner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nous voudrions déjeuner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요 nous voudrions dé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que désirez-vous pour le petit déjeuner? 아침 식사로 뭘 원하세요? 아침 식사로 뭘 원하세요? 빵에 잼과 꿀을 드릴까요? 토스트에 소시지와 치즈를 드릴까요? 토스트에 소시지와 치즈를 드릴까요? 한 neuf à la coque 삶은 계란요? 한 neuf au plat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라이요? 한 omelette? 오믈렛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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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과 후추도 주세요 물 한 잔 더 주세요 물 한 잔 더 주세요 entre deux 서른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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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restaurant 4 레스토랑에서 4 레스토랑에서 4 une portion de fritte avec du ketchup 감자튀김에 케찹을 주세요 Und 2 kedua Oberdel 두 개 그리고 두 개는 마요내즈 하고 주세요 그리고 두 개는 마요네즈 하고 주세요. 그리고 소시지 세 개는 겨자 하고 주세요. 그리고 소시지 세 개는 겨자 하고 주세요. 어떤 야채가 있어요? 어떤 야채가 있어요? 콩 있어요? 콜리플라워 있어요? 콜리플라워 있어요? 저는 옥수수를 즐겨 먹어요. 저는 토마토를 즐겨 먹어요. 당신도 파를 즐겨 먹어요? 당신도 양배추 절임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납작콩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당근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피망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피망을 즐겨 먹어요? 제가 후 Okay! 당신도 피망을 Snowiera cookies 저는 양파를 안 좋아해요. 당신은 양파를 안 좋아해요. 당신은 아닌나라는 벽에 define 성장 itu. 당신은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당신은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당신은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저는 버섯을 안 좋아해요. 33 33 기차역에서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예요?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마드리드행 표를 한 장 주세요. 마드리드행 표를 한 장 주세요. 프라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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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한 장 주세요. 기차가 언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요?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요?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요? 브루셀행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브루셀행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예요?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예요? 34 34 34 34 34 possible 기차 안에서 Si, berlin에서 기차 안에서 Is-ce que c'est le train pour berlin? 저게 berlin행 기차예요? 저게 berlin행 기차예요? 기차가 몇 시에 떠나요? 기차가 몇 시에 베를린에 도착해요? 기차가 몇 시에 베를린에 도착해요? 죄송하지만 지나가도 돼요? 이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침대칸은 기차의 끝에 있어요. 식당차는 어디 있어요? 앞쪽에요. 밑에서 자도 될까요? 밑에서 자도 될까요? 위에서 자도 될까요? 위에서 자도 될까요?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차가 지연돼요? 기차가 지연돼요? 기차가 지연돼요? 여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저를 일곱 시에 깨워 주겠어요? 서른다섯 공항에서 아테네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아테네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직항이에요? 직항이에요? 창가 자리를 주세요. 비흡연석으로요. 창가 자리를 주세요. 비흡연석으로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로마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여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두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언제 착륙해요? 언제 착륙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20kg 20kg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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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i? seulement 20kg? 네. 겨우 20kg요. 네. 겨우 20kg요. 36. 36. 36. Les transports publics.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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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ù est la red bus?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quel bus va dans le centre ville?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est-ce que je dois changer? est-ce que je dois changer? 갈아타야 해요? 갈아타야 해요? 갈아타야 해요? où dois-je changer? 어디서 갈아타야 해요? 어디서 갈아타야 해요? combien coûte un billet? 표 한 장이 얼마예요? 표 한 장이 얼마예요? combien yatil d'arrêt jusqu'au centre ville? 시내까지 몇 정거장이에요? vous devez descendre ici.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vous devez descendre à l'arrière. 뒤로 내리셔야 해요. 뒤로 내리셔야 해요. le prochain metro arrive dans cinq minutes. 다음 기차는 5분 후에 와요. 다음 기차는 5분 후에 와요. le prochain tram arrive dans 10 minutes. 다음 전철은 10분 후에 와요. 다음 전철은 10분 후에 와요. 다음 버스는 15분 후에 와요. 다음 버스는 15분 후에 와요. quand part le dernier métro? 마지막 기차가 언제예요? 마지막 기차가 언제예요? quand part le dernier tram? 마지막 버스가 언제예요? 마지막 버스가 언제예요? AVE-VU UN BILET? 표가 있어요? Un BILET? Non, je n'en ai pas. 표요? 아니요, 없어요. 표요? 아니요, 없어요. Alors, vous devez payer une amande. 그럼, 벌금을 내야 해요. 37 37 En route 이동 중 Il va en moto. 그는 오토바이를 타요. 그는 오토바이를 타요. Il va à bicyclette. 그는 자전거를 타요. 그는 자전거를 타요. Il va à pied. 그는 걸어가요. 그는 걸어가요. 그는 배를 타고 가요. 그는 배를 타고 가요. Il nage 그는 수영을 해요. 그는 수영을 해요. est-ce que c'est dangereux ici? 여기는 위험해요? 여기는 위험해요? est-ce que c'est dangereux de faire sol de l'auto stop? est-ce que c'est dangereux de se promener la nuit?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위험해요?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Nous sommes sur le mauvais chemin.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Nous devons faire demi-tour.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Où peut-on se garrer? 여기 어디에 주차할 수 있어요? Yat-il un parking ici?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Combien de temps peut-on se garrer ici?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Faites-vous du ski? Ski-ta-yo? Ski-ta-yo? est-ce que tu monte avec le téleski? Ski-li-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Ski-li-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es-qu'on peut louer des ski ici? 여기서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28 38 택시 안에서 택시 좀 불러주세요 기차역까지 얼마예요? 공항까지 얼마예요? 앞에서 직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저는 바빠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전해 모아 한 러슈 실브 플레 영수증 좀 주세요 영수증 좀 주세요 전해 파 드 몬에 잔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잔돈은 가지세요 괜찮아요 잔돈은 가지세요 괜찮아요 잔돈은 가지세요 제 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제 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제 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건듈이 제 모아 아 플라아즈 해변으로 데려다 주세요 해변으로 데려다 주세요 39 39 La pan de voiture 자동차 고장 Où est la station service la plus proche? 다음 주유소는 어디예요? J'ai un pneu crevé. Ta이어가 펑크 났어요. Pouvez-vous changer le pneu? Ta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어요? J'ai besoin de quelques litres de diesel. 디젤 몇 리터가 필요해요? Je n'ai plus d'essence. 기름이 떨어졌어요. Avez-vous un jerrycan? 예비 기름통이 있나요? Où puis-je téléphoner?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요? J'ai besoin d'un service de dépannage. GENIN 서비스가 필요해요. Je cherche un garage. GENIN 서비스를 찾고 있어요. GENIN 서비스를 찾고 있어요. GENIN 서비스 GENIN 서비스 Avez-vous sur vous un téléphone portable? GENIN 서비스 Hände폰 있어요? GENIN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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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주세요. 마흔 길묻기 실례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좋은 식당이 어디 있어요? tournez à gauche au coin de la rue. 저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저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런 다음 한참을 직진하세요. 그런 다음 한참을 직진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100m 가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100m 가세요. 저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버스를 타도 돼요. 전철을 타도 돼요. 제 차를 따라와도 돼요. 제 차를 따라와도 돼요.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축구장에 어떻게 가요?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너세요. passer par le tunnel. 건너세요. 터널을 지나세요. 터널을 지나세요. 터널을 지나세요. 오빠널을 지나세요. Tem. 그렇고, 오른쪽에 처음 길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처음 길로 들어가세요. continue. 그러면 오른쪽에 처음 길로 들어가세요. tiếp. fort. 그런 다음, 직진해서 다음 사거리를 지나세요. Excusez-moi. Comment vais-je à l'aéroport? 죄송하지만, 공항에 어떻게 가요? Le mieux, c'est de prendre le métro. 지하철을 타는 것이 가장 좋아요. Descendez simplement au terminus. 그냥 마지막 역에서 내리세요. 그냥 마지막 역에서 내리세요. 41 41 Demandez le chemin 길 묻기 Où est le syndicat d'initiative? 여행 안내소가 어디예요? 여행 안내소가 어디예요? Pourriez-vous me procurer un plan de la ville? 도시 지도가 있어요? 도시 지도가 있어요? Peut-on réservez une chambre d'hôtel ici? 여기서 호텔방을 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호텔방을 예약할 수 있어요? Où est la vieille ville? Où est la cathédrale? Où est la cathédrale? Où est le musée? Où est la cathédrale? Où est la cathédrale? 어디서 호텔을 살 수 있어요? Où peut-on achete des fleurs? 어디서 호텔을 살 수 있어요? 어디서 꽃을 살 수 있어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항구가 어디예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투어는 언제 시작해요? 투어는 언제 끝나요? combien de temps dure la visite? 투어는 얼마나 걸려요? 투어는 얼마나 걸려요? je voudrais un guide qui parle allemand 도고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도고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je voudrais un guide qui parle italien 이태리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이태리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je voudrais un guide qui parle français 불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불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42 42 42 la visite de la ville 도시 관광 도시 관광 도시 관광 est-ce que la foire est ouverte le lundi? 2 le zoe ouvre-t-il le mercredi? 동물원이 수요일마다 열어요? Le musée ouvre-t-il le jeudi? 박물관이 목요일마다 열어요? 박물관이 목요일마다 열어요? La galerie ouvre-t-il le vendredi? 미술관이 금요일마다 열어요? Peut-on photographie? 사진을 찍어도 돼요? L'entrée était le payante. 입장료를 지불해야 해요? Combien coûte l'entrée? 입장료가 얼마예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이야될 une réduction pour les group? 그룹 할인이 있어요? 단체 할인이 있어요? 이야될 une réduction pour les enfants? 어린이 할인이 있어요? 어린이 할인이 있어요? 이야될 une réduction pour les étudiants. 학생 할인이 있어요? 학생 할인이 있어요? quel est ce bâtiment? 저건 어떤 건물이에요? 저건 어떤 건물이에요? de quand date ce bâtiment? 저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저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요? Je m'intéresse à l'architecture. Je m'intéresse à la peinture. 저는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43 43 오쏘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Le zoo est là-bas. 동물원이 저기 있어요. Les girafes sont là-bas. 기린이 저기 있어요. Où sont les ours? Où sont les éléphants? Où sont les serpents? Bèm'un 어디 있어요? Où sont les lions? 사자는 어디 있어요? 사자는 어디 있어요? J'ai un appareil photo. 저한테 사진기가 있어요. J'ai aussi une caméra vidéo. 비디오 카메라도 있어요. Où puis-je trouver des piles? Où sont les penguins? Où sont les penguins? Penguin은 어디 있어요? Où sont les kangourous? Cangorun' 어디 있어요? Cangorun'은 어디 있어요? Cangorun'은 어디 있어요? Où sont les rhinocéros? Couphulso'는 어디 있어요? Couphulso'는 어디 있어요? Où sont les toilettes?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카페가 저기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낙타는 어디 있어요?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 44 마흔 넷 저녁에 놀러 나가기 저녁에 놀러 나가기 저녁에 놀러 나가기 OUYA-TIL UNE DISCOTEQUE? 여기 디스코장이 있어요? 여기 디스코장이 있어요? OUYA-TIL UNE BOETTE DE NUIT 여기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여기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OUYA-TIL UNE BISTRO? 여기 술집이 있어요? 여기 술집이 있어요? 여기 술집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해요? è Monday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서 뭘 상영해요?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서 뭘 상영해요? 오늘 저녁에 TV에서 뭐해요? 아직 극장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극장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영화관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축구경기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축구경기표가 남아 있어요? 저는 뒤에 앉고 싶어요 저는 중간쯤에 앉고 싶어요 저는 중간쯤에 앉고 싶어요 저는 앞에 앉고 싶어요 저에게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쇼가 언제 시작해요? 쇼가 언제 시작해요? 표 좀 구해 주시겠어요? 표 좀 구해 주시겠어요?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처에 골프장표가 남아 있어요? 근처에 골프장표가 남아 있어요? 45 45 45 45 45 45 45 46 47 48 49 49 49 50 49 50 51 51 51 52 52 52 53 53 53 54 54 Où est la caisse? 계산대가 어디 있어요? Yat-il encore des places de libre? 아직 빈 자리가 있어요? Combien coûtent les billets d'entrée? 입장권이 얼마예요? Quand commence la séance? 쇼가 언제 시작해요? Combien de temps dure le film? 영화가 얼마나 길어요? 영화가 얼마나 길어요? Que ton réserve des billets d'entrée? 표를 예약할 수 있어요? 표를 예약할 수 있어요? Je voudrais une place à l'arrière Je voudrais une place à l'avant Je voudrais une place au milieu 저는 중간에 앉고 싶어요 저는 중간에 앉고 싶어요 Le film était captivant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Mais le livre était mieux que le film 하지만 영화의 원작인 책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영화의 원작인 책이 더 좋았어요 음악은 어땠어요? 음악은 어땠어요? 음악은 어땠어요? y avait-il des sous-titres en anglais?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 46 46 마흔여섯 à la discothèque 디스코장에서 디스코장에서 Est-ce que cette place est libre? 여기 자리 비었어요? 여기 자리 비었어요? Puis-je m'asseoir à côté de vous? 당신과 함께 앉아도 돼요? 당신과 함께 앉아도 돼요? je vous en prie 그럼요 그럼요 Comment trouvez-vous la musique? 이 음악 어때요? 이 음악 어때요? un peu trop forte 약간 너무 시끄러워요 약간 너무 시끄러워요 mais le groupe joue très bien 하지만 밴드는 아주 잘 연주해요 하지만 밴드는 아주 잘 연주해요 venez-vous souvent ici?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자주 와요? non, c'est la première fois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je n'y étais encore jamais venu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 봤어요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 봤어요 vous voulez-vous danser? 춤추겠어요? 춤추겠어요? plus tard peut-être 나중에요 je ne sais pas très bien danser 저는 춤을 잘 못춰요 저는 춤을 잘 못춰요 c'est très simple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je vous montrerai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non, plutôt une autre fois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est-ce que vous attendez quelqu'un? est-ce que vous attendez quelqu'un?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oui, mon ami 네, 제 남자친구요 네, 제 남자친구요 il arrive juste derrière nous 저기 오네요 저기 오네요 저기 오네요 47 47 47 les préparations de voyage 여행 준비 여행 준비 tu dois faire notre valise 당신이 우리 여행 가방을 싸야 해요 당신이 우리 여행 가방을 싸야 해요 tu ne dois rien oublier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tu as besoin d'une grande valise 당신은 큰 여행 가방이 필요해요 당신은 큰 여행 가방이 필요해요 n'oublie pas ton passeport 여권을 잊지 마세요. N'oublie pas ton billet d'avion. 비행기 표를 잊지 마세요. N'oublie pas des chèques de voyage. 여행자 수표를 잊지 마세요. 여행자 수표를 잊지 마세요. 선텐 로션을 가져가세요. 선글라스를 가져가세요. 아멘, le chapeau de soleil. 햇빛 차단용 모자를 가져가세요. 햇빛 차단용 모자를 가져가세요. veux-tu amener une carte routière? 지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지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veux-tu amener un guide de voyage? 여행 책자를 가져가고 싶어요? 여행 책자를 가져가고 싶어요? veux-tu amener un parapluie? 우산을 가져가고 싶어요? 우산을 가져가고 싶어요? pense aux pantalons, aux chemises et aux chaussettes. 바지와 셔츠와 양말을 꼭 가져가세요. 바지와 셔츠와 양말을 꼭 가져가세요. pense aux cravates, aux ceintures et aux vestons. pense aux pantalons, aux chemises de nuit et aux t-shirts. 잠옷과 나이트 가운과 티셔츠를 꼭 가져가세요. tu as besoin de chaussures, de sandales et de bottes. 당신은 신발과 샌들과 부츠가 필요해요. 당신은 신발과 샌들과 부츠가 필요해요. tu as besoin de mouchoir, de savon et de coupons. 당신은 손수건과 비누와 손톱깎이가 필요해요. 당신은 손수건과 비누와 손톱깎이가 필요해요. tu as besoin d'un peigne, d'une brosse à dents et du dentifrice. 당신은 빛과 칫솔과 치약이 필요해요. 당신은 빛과 칫솔과 치약이 필요해요. 48 48 48 48 여행지에서의 활동 여행지에서의 활동 48 49 54 53 53 54 53 54 54 55 거기서 수영하는 것이 안 위험해요? 여기서 파라솔을 빌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광욕 의자를 빌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트를 빌릴 수 있어요? 저는 파도타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수상 스키를 타고 싶어요. 저는 수상 스키를 타고 싶어요. 서핑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서핑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잠수 장비를 빌릴 수 있어요? 수상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서핑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서핑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저는 중급이에요. 저는 그걸 꽤 잘해요. 저는 그걸 꽤 잘해요.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우에 르텔레스키? 스키 리프트가 어디 있어요? 스키 리프트가 어디 있어요? 스키 장비가 있어요? 스키 신발이 있어요? 마흔 아홉 스포츠 운동을 하세요? 네, 저는 운동이 필요해요. 저는 스포츠 클럽 회원이에요. 우리는 축구를 해요. 우리는 축구를 해요. 우리는 가끔 수영을 해요. 우리는 가끔 수영을 해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요. 우리 도시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사우나가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왜요? TV에서 뭐해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 팀이 영국 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독일 팀이 영국 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무승부예요. 현재는 무승부예요. 이제 페널티킥이에요. 이제 페널티킥이에요. 골인 1대 0 50 수영장에서 오늘 날씨가 더워요. 우리 수영장에 갈까요?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수건 있어요? 수건 있어요? 수영 바지 있어요? 수영 바지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수영且 있으세요?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물에 뛰어들 수 있어요? 샤워기가 어디 있어요? 탈의실이 어디 있어요? 수경이 어디 있어요? 물이 깊어요?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저 가윤 추워요 추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물에서 나갈 거예요.